지금까지 정치구구단의 박창완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우사 개혁위원회 개혁 방안 확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부 진통이 좀 있어 보여요. 김우사 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 어느 정도 안이 발표가 돼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을 갖고 토론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종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결국 그 내용이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내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건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개혁령에 관한 문건 등으로 인해서 기무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공감대에 맞출 수 있는 눈높이에 어느 정도 적절한 내용의 안과 그리고 실제 군 내부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안 발표까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창원 교수는? 저는 기무사가 없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무사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 그 기능은 어디로 보냅니까? 기능은 저는 국방부 안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쿠데타를 막고 그리고 군 내에 간첩이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기무사인데 기무사가 간첩을 잘 잡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기무사가 오히려 쿠데타를 준비하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 부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 각종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어떤 정보 접근 그리고 군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입안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저렇게 무소불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과 국민에 맞서기 위한 그런 개헌 문건을 준비한다든가 또 민간인을 갖다가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기무사 존재의 이유를 넘어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국민들이 기무사의 개혁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 여기에 맞추려면 오늘 TF 저는 진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진통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기무사의 개혁이 이번에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차원 교수는 그 기무사의 개헌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기무사가 푸데타를 준비했다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문제가 있다고 봤고 소강원 참모장이나 기우진 오초장은 사실은 이건 그냥 검토 문건이었다고 또 상반대 주장이 있어요. 심각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행 계획이었느냐 검토 문건이었느냐 이거는 앞으로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에 대한 부분들은 군 검, 같이 이제 민간과 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을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무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본연의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고 또 민간인 사찰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무사가 개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67페이지짜리 문건이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무사라는 조직은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여론이 정치 앞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67페이지를 만들어낸 것이 과연 기무사 전체가 이 군이 주도적으로 쿠데타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아젠다로 떠올랐던 부분들이 군의 방산비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군에 쓰이게 되는 집행하는 예산이 수십조에 달하는데 군이 갖고 있는 조직적 특성상 이것을 군 내부 조직으로 기무사가 들어가서 과연 내부에 굉장히 은밀하게 이행되고 있는 간첩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단 태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문제가 생긴 것들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개혁을 하게 됐고 그 개혁으로도 모자라게 됐을 경우 그 이후에 기무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에 있는 개혁안은 어느 정도 조정된 범위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무사 개혁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적 동의는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무사 개혁 검토 문건이 과연 어떤 문건인지 이걸 사법 처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지켜보고 재판 과정까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무사 개혁에 관한은 적어도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곧 나올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요. 정치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됐을 당시에도 마찬가지 작업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문건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당시 문건 아직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위수령이나 계엄령 이런 용어는 문건에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엄이나 위수령이라는 용어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탄핵을 전후로 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 대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발언도 있습니다. 대답한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걸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 당시 개혁 문건 작성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미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그런 관련한 이런 제보가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체제에 대한 사회 유지 차원에서의 검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국과 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군에서 작성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문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말로 그 당시 2004년에도 심각했다. 그런 문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문건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물타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문건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처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됐을 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럼 옛날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거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뭐가 차이 있냐. 이거는 준비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대비 문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꺼낸 것 같은데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처음 발언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계엄 문건과 같은 게 2004년도에도 있었다면 그럼 기무부대가 대통령 우회 군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문건이 있었다면 정말 기무사로 수술을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발언을 바꿨어요. 계엄, 위수령 이런 단어는 없다라고 하지만 내용상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열람을 한 것으로 지금 당시의 문건을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는데 위수령과 계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일단 하늘과 땅 차이다. 위수령이나 계엄은 기무사가 작성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부 구두로 지금 밝힌 걸 보면 대정부 정복 상황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뭐 격상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기무사가 정부 정복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거든요. 즉, 기무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업무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SNS를 갖다가 사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러는 것과 이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계엄문건이 있는 것처럼 2004년도에 얘기했다가 한 발 물러서서 계엄이나 위수령이란 말은 없지만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를 공개해 봐야지 알겠지만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냐. 물타기도 너무 나간 물타기다. 어떻게 계엄이라는 단어 하나 없는 걸 갖다가 갖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문건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갖다가 전환하든지 두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창환 교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설사 2004년에 그런 문건,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무사의 월권이고 기무사의 잘못이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셨어요. 김병민 교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기무개혁의 본질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게 기무사령부 내에서 계엄을 작성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민국 국방장관과의 연계성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였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김관진 실장과의 모종이 연루가 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무개혁에 관한 문제가 한국당이 문제로 붙게 되는 정치적인 이유를 좀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2004년도 문건에 대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내용을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체 문건 중의 일부만을 보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을 따지면 A급 기자에 대한 관리, 59명 특별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중 동향 관찰, 군 병력에 대한 수도권으로의 이전 이런 이동 계획 같은 부분들은 기무사가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기무사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게 됐던 문건 속에 존재하는 67페이지의 문건을 비롯해서 기무사가 작성된 문건들이 본연의 본질의 기능들이 벗어나 있다는 데 많은 국민들의 공감들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무사 내부에서 오랫동안 쌓여져 온 적폐인 것인지를 확인한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에 기무사의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기무개혁의 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치와 벗어난 상황 속에서의 본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도 2004년도에 있었던 문건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무사가 2004년 당시 작성한 세부 내용이 포함된 수십 족을 은폐하고 있다. 기무사가 이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기무사가 2004년과 2017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는지를 모두 들여다본다면 지난해 계엄령 검토문건이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2004년 문건을 은폐했다. 이 문건 공개 제출해야 한다라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을 갖다가 이번에 문건 공개 그러니까 67페이지 뭐 이거 관련된 것 그래서 보안 문서를 갖다가 함부로 공개했다 이래서 지금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안 문건을 갖다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건 안 내놓으니까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을 정치 군인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계무사가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2004년도에도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갖다가 일상적으로 사찰을 해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것과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의 기무사의 67페이지에 들어간, 예를 들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체포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통 창구에 SNS를 막고 언론사를 장악하고 이거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다. 잘못된 관행과 헌법의 권리의 계엄을 갖다가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초헌법적인 발상을 한 기무사에 대해서는 정치 군인이라는 비난을 안 내놓고 지금 2004년도 문건 안 내놓는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인 건지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 건지 어떻게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한국당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의 내란 준비 세력으로 같이 이렇게 덤택이로 그냥 끌려가는 거를 막으려고 너무 무리하게 지금 물타기라든지 아니면 좀 엮어가는 건 아닌 건지. 그래서 너무 나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2004년 관련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석구 사령관이 본인이 어제 국회로 직접 가져갔던 2004년 당시의 문건이 있는데 이것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목록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2004년 당시 문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김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계엄령 검토문건 기무사에 이게 공개된 것은 드루킹 특검 희석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내란 예비 음모에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루킹 특검에 대한 물타기 용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결된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시점에 대한 공교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 앞에 너무나 엄청난 문건을 받아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을 위해서 밝힌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20일입니다, 7월 20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2급 군사기밀이라고 적혀 있는 이 문건에 대해서 기밀의 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게 23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기밀 해제 전에 청와대가 발표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시점의 오묘성을 얘기했던 이유는 지금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송영부 장관 그리고 거기에 있던 민대령 간의 진실계임들의 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부 국방장관과 의혹 제기를 보고했다고 하는 3월 달의 시점을 보게 되면 그 당시 67폐지자라는 문건들을 송영부 장관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는 보고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문건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을 위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7월 20일에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이전에 알았던 3월 달에 송영부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사이에 혹시나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몰랐던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정치적인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내용이 결국은 기무개혁 TF의 최종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시점과 마무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무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종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계엄령검토문건 관련해서는 군검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히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 소식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머지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상용 특검보의 어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 지사 소환과 관련해서 곧 할 것 같습니다. 곧 할 것 같습니다. 곧 할 것 같다는 말씀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그게 되면은 간사님 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지금 8월 1일이니까 한 24일인가 25일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아직 의견 조율이 없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은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투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지사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김경수 지사 관사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시절에 수행했던 비서, 지금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회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특검팀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국회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허익범 특검팀이 뭔가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두 개, 두 개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에 모시던, 의원 시절에 김경수 지사를 모시던 보좌관인 보좌진에 대한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뭐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지하게 했어야 될 일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런데 집무실하고 관사를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13 지방선거 이후에 승리해서 지금 당선돼서 집무실과 관사에 갔는데. 7월 1일 이후겠죠, 7월 1일이 임기 시작일이고 아마 2일에 취임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드로킹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설사 자료가 있다선 치더라도 그 자료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곳인데 이거를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상당히 망신 주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보좌진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진작 압수수색했어야 될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너무나 늦춰지고 있고 굳이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집무실이나 관사는 압수수색하고 이게 뭔가 좀 본말이 좀 전도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혐의를 하나 더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난 1, 2월에 드로킹과 만나면서 6.13 지방선거를 잘 부탁한다 이런 대화들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방선거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서 이런 걸 추가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더 정확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아무래도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1개월 남진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왜 뒤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하다니 당연히 협조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할 것이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혔던 사안들이 마치 새롭게 밝혀지고 확정된 사실처럼 일부 언론의 마구잡이로 보도되면서 조사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망신죽이, 일방적인 흠집 내기로 다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당당하게 이겨내겠습니다라고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협조하겠다. 어쨌든 간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특검팀 브리핑할 것이고 말이죠. 그때쯤 되면 과연 김경수 지사가 사법 처리될지 어떨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피해자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압수수색이 끝나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것이고 소환 조사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죠. 지금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김동원 씨가 USGB를 특검팀에 제출했고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밀대화 프로그램인 시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충분히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가 애당초 사건이 불거졌을 때 했던 해명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속에서 김경수 지사가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임멸하려고 하는 혐의가 있다고 특검이 확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얼마나 명확한 증거들을 특검이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저는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허윗범 특검팀, 허윗범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머지않았다고 밝힌 만큼의 머지않은 시점에 김경수 지사가 허윗범 특검 사무실에 가고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면 저희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 기무사 문건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직접 기무사를 방문하겠다고 오늘 밝혔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고발은 이르면 내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저녁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뉴스 보신 분들 정말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지 일단 화면부터 볼까요? 생살여탈권, 보통 생살여탈권인데 생살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의원 개인 판단에 따라 임명되고 면직될 뿐이다. 전화받을 때가 근무시간이고 의원이 있는 곳이 곧 일터다. 휴일, 휴가 중에도 업무와 분리되는 삶이란 없다. 국회는 세상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전문성으로 시작을 해서 충성심으로 마무리한다. 지난 2016년 4월에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신규 이명 보좌직원 길라잡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신규 이명 보좌직원 길라잡이. 국회 사무처가 이렇게 보좌관, 비서관으로 일하려면 이런 자세를 갖고 일해야 된다라고 쓴 책이에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거의 신격화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적은 거죠.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적은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대로 적으면 이분들이 초선 의원이 되거나 새롭게 국회에 들어가서 보좌직원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교육받아서 국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적은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미투운동이 한참 촉발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미투운동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국회 거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보좌진들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52시간, 그러니까 글로 시간 단축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은 번화하고 있지만 국회는 전혀 변한 게 없죠. 입법을 주도해야 하는 곳인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 아마도 많이 경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어제 이 보도 보면서 국회 사무채단에는 새롭게 임용되는 보좌관 비서관들 위에서 만든 책이라고는 하는데 김경민 교수 말씀이 적확한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2016년, 그러니까 지난 이번 20대 국회에 맞춰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현실을 적나라하게. 하지만 감출 건 다 감추고 만들어진 책이 아닌가. 사실 저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말 그대로 생살 여탈권을 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보좌진이 받았다. 의원은 모른다. 그러고 대신 감옥 간 보좌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뿐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국회의원의 어떤 정책을 보좌하라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6명의 어떤 보좌진을 10명까지 확대를 해 줬는데 여전히 국회에서는 그런 정책 보좌가 아닌 개인 보좌에 그런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면 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리고 국회가 글쎄요, 이번에 특활비에서도 그랬지만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왜 정치를 사류라고 하는지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아직도 국회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성 보좌진에 대해서는 스커트 길이까지 규정을 하고 있대요, 무릎선이다. 스타킹은 커피색이나 살구색을 신어야 하고 구두 굽은 5에서 7cm 정도로 해야 한다. 너무 구체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SBS 8시 뉴스 정치부의 권지훈 기자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시작했더니 국회 사무처에서는 해당 책자 잘못된 건 인정하고 전량 폐기하겠다. 이제 남은 건 얼마 없고 처음에 한 번 출판하고 나서 추가로 인쇄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남은 책자가 모두 전량 폐기하겠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해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이나 비서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초우월적 지위를 과연 포기할 수 있을지. 지금도 아마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보좌관, 비서관 바꿀 수 있죠, 현재도. 특히나 상임위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보좌진들은 상임위 바뀔 때마다 잘려나가고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 국회의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보좌진의 운명이죠. 저 문제는 여기서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의원 씨를 다 옮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의원에게 잘못 보이면 이 평판이 그대로 다른 의원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영원히 을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겁니다. 네, 국회가 참 중요한 곳이고 정치가 그래서 참 중요한데 정작 이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과연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없어지려면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하는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보좌관, 비서관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